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인 영국 기그리타 오프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기계 만들어야 되나? 아니, 음악도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뭐라고 뭐라고 음악 깔린 상태에서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백하긴 한데 아니면 그런 거 나눌까? 이라시아이마세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아브라인 영국 기그리타 이라시아이마세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우리 음악도 바꿔야 돼 왜? 저작권 걸렸어 아예 걸린 건 아닌데 저작권자한테 가서 빌면 안 될까? 서태지한테? 서태지지? 완전히 걸린 건 아닌데 앞으로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는데 우리가 앞에 흥을 돋구는 부분이잖아 대문인데 이게 음속으로 처리되거든 그래서 음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어 누가? 뭘 또 뭘 누가야 누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오프닝국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 도입부인데 그거 똑같이? 근데 저작권에만 안 걸리게 카피해서 만들어줘요 뭐 그게 서태지 씨가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태지 형 만들어주세요 야 근데 의외로 서태지가 진짜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다 나보다 한 사람이 많아 형이야? 72야 그 형 난 73이고 형 만들어줘 그러게요 참 음악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우리 니린이들 중에 저번에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기로 했던 데가 누구지? 아 아 잠깐 아이돌 아이돌 슈아님이 음악 전문 기자라고 안 했어? 그럼 음악을 하지 않을까? 스포츠 전문 기자가 스포츠를 하니? 아 음 그런가? 연예부 기자가 연예인이야? 아 그런가? 되게 혼를 찔렀다 그게 아니라 아 누구였냐 저번에 댓글도 있었잖아 왜 자기가 엑소 아닌데 인피니티 아닌데 그런 아이돌 그룹이 있었는데 아이돌 그룹이 있었다고? 아이돌 그룹 남성 그룹 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전했어 왜 이 소식을 전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JYP 어 아니 박진영이잖아 그건 아 그런가? JYP JYJ JYJ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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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났다 JYJ 팬의 3분의 1을 우리가 끌고 왔잖아요 네 그때 어떤 그 JYJ 자기가 되게 팬인데 그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댓글 달린 것보다 기억이 나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는 차원에서 JYJ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아 말도 안 돼 되게 안무까지 그래서 도입부 그러게요 뭐 하나 걱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기별로 간혹 가다 나가는 아부나이 인터뷰 있죠 네 거기에 오프닝은 춤추는 대수사선 오프닝이에요 그렇죠? 뭘 그럴치도 없이 똑같은데 저작권 법에만 안 걸리게 누가 똑같이 카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해줘 그러면 우리는 또 당연히 해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감사를 드리지 대가를 지불하지 그렇군요 드릴 건 없지만 낙공중 머그컵 라든지 아 제 책도 드릴 것 같아요 범인은 이한이 없다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창 그리고 주진 매연?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도서 출판 생각띵 범인은 이한이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차를 판매 중이지 범인은 이한이 없다 라면 받침도 좋아요 뜬금없이 엑스자가 떡 박혀있는 그러게요 진짜 미스테리다 엑스자가 떡 박혀있는 출판사 분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자기들도 넣고 나서 음 냈는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다가 얘기해놨지? 오늘 뉴스 소개해야지 처음에는 음악 얘기하다가 우리 오프닝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음악 좀 바꿔주시기를 누가 바꾸니? 니린이들이 바꿔야지 뭐? 옛날에 시즌1 때 어디 음대 교수님이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만들어주셨잖아 아직 나한테 있거든? 아브나이 니 형곡은 너무 좋아 아브나이 니 형곡은 너무 좋아 아 바로 이거야 아브나이 니 형곡 누구누구누구 이건데 되게 맛깔스러워 그러게요 그것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만들어주셨는데 중간중간에 넣지 뭐 심심할 때 광고 대신? 내가 새롬이 너 없지 내가 새롬이한테 줘야겠다 그 파일을 괜히 분위기 끊어질 때 한번 넣는 거 근데 시대유감하고 그 다음에 춤추는 대수사선 너무 아까워서 너무 좋은 음악이라서 너무 이가 탁 맞아 그래서 요거를 음정을 조금씩 바꿔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작곡가들은 딱 알 거 아니야 이거 누가 들어도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똑같은데 법망만 싹 피해가는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만 좀 누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소망입니다 그냥 아니야 간요야 내놔 이 디린이들아 이 밥버러지지 맨날 방송만 공짜로 받아 처먹지 말고 오프닝을 내놔라 진짜 염치없다 그래도 그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네 니 뽕이다 이 시간이죠 네 일본이다 시간 그렇죠 일본이다 이걸 되게 나쁘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없겠지 이제 의도했으면서 니 뽕이다 자 이 뉴스는 네 우리와 정신적으로 잠의결연을 우리 멋대로 맺은 JP뉴스군요 네 JP뉴스에서 우리 뉴스를 무단으로 막 갖다가 쓰지마 라고 딴진보에 전화를 주시기 전까지 네 우리가 계속 갖다 쓰겠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끔 점심시간 때는 전화 안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 먹어야 돼서 그리고 6시 이후에도 안 받아 네 저녁 먹어야 돼서 7시 8시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데 안 받아 아이 그건 말하지마 진짜 안 받더라 엄청 야근하는데 그거까지 알려면 그러니까 6시 1분만 돼도 전화를 안 받아 내 전화도 안 받아 내가 그때 주차 문제 때문에 죽돌이 너한테도 전화했지 현식이한테 전화했지 또 꾸물이한테 전화했지 다 전화했는데 전화를 다 안 받아 그때 뭐 회의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아무나 좀 이 안에 누구 있으면 받아라 이래서 내가 진짜 3천 년 만에 딴지 본사로 전화를 했어요 차에서 오면서 전화를 하도 안 받길래 니들이 휴대폰 안 받길래 근데 딱 전화는 시간을 딱 보니까 6시 1분이야 진짜 거짓말같이 6시 1분이야 근데 정말 안 받아 와 대단하더라 그런 건 또 지켜줘야죠 저희 또 뭐 하는 일이 또 무슨 엄청난 민족 정론지긴 하지만 한 사람당 맡은 일이 워낙 많아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이해할 거야 안 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우리 정신적인 자매결연을 우리 멋대로 맺은 JP뉴스에서 재밌기도 하고 되게 시사성도 있는 그런 금년도 꼭 뽑아야 됩니다 말이 많아요 트라우마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포르노 배우와 결혼한 스님 일본 스님 이혼하고파 아니 이건 JP뉴스니까 당연히 일본 스님이지 한국 스님을 다룰 일은 없지 JP뉴스에서 포르노 배우가 일본 사람이고 스님이 한국 사람일 수도 있죠 나루호도네 알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법률 상담으로 인기가 있는 법률 전문 사이트 변호사닷컴 이런 데가 있대요 근데 여기 상담 내용이 좀 특이해가지고 그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의 사찰이죠 사찰 일본어로요 지사츠 지사츠 그냥 사찰이잖아 일본에서는 보통 테라라고 하죠 테라 절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절이죠 절 신사하고는 다르지 그렇죠 신사는 일본어로 진자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절은 그냥 불교의 절이고 그게 여기 주지스님 있고 하니까 우리말로 하면 절이에요 절 테라죠 신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로 치면 뭐랄까 선왕당 아 그러게요 왜 사당 모셨는데 있잖아 어디 가면 관우를 모시는 사당도 있고 태계 이왕선생 모신 사당도 있고 옛날에는 산신령 그런거 맞죠 그런거 맞고 그런거지 일종의 신사는 보통 뭐 일본에서는 신도 이게 일본의 비공식적이라면 비공식적인 국교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엔 공식적인 국교였잖아요 네 그때 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이제 뭐 신도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정점에 이제 천왕을 뒀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불교랑 또 신도가 분리되고 이거를 쭉 이제 천왕이 정점이니까 천왕이 대빵이니까 밀고 나가다가 이게 분리됐는데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그렇죠 그때 이제 천왕이 인간이 됐지 않습니까 천왕이라는 표현이 조금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의미는 없이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일본에서는 국가랑 종교랑 분리돼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자 신사랑 테라 절은 신도 불교라고 해서 좀 다른 거다 같은 게 아니다 라는 차이점은 뭐 짚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샤머니즘 그 토속신앙 토착신앙에서 출발을 했는데 점점 조상을 모시는 제사까지 제사스러운 그런 것과 합쳐요 그게 이제 신토죠 민간신앙 별별 신이 다 있어요 일본에는 사실 인도만큼 모든 것에 청소의 신 예를 들어서 지우개의 신 무쌈음의 신 이렇게 해서 자위의 신 자위의 신은 모르겠다 그래서 모든 것에 좀 신이 있다는 그런 느낌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신이 되게 많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본 사찰이 대처승제도라고 해요 네 대처승제도 모르면 검색을 하시고 부인이 있는 스님이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남이 주지직을 이어받습니다 가업이야 그렇죠 얘들은 절도 가업이야 일본 형들 중에서 친구와 스님인 사람도 많아요 흔한 일이에요 일본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부자가 많죠 목사님 같은 거지 한국도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유명하신 성철스님이나 그때 큰 스님들이 한국에 이런 불교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한번 정리를 해서 한국은 한번 쫙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조계종은 대처승이 아니잖아요 출가승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천태종은 대처승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천태종은 결혼을 해도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마사님이 만약에 불교에 귀하시면 천태종이 되겠군요 100%죠 그런데 지방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이 작으니까 주진수님이 직장을 다니면서 사찰을 운영하기도 하는 그런다고 해요 가난한 절이 있으면 부자인 절도 있고 그렇죠 근데 변호사닷컴에 투고한 어떤 상담자가 있는데 상담자가 직업이 부주지예요 부주지도 있군요 그러니까 아들이야 아버지가 주지야 아들이 장남인데 부주지야 상담을 한 거예요 법률적인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하다 어떤 상담을 했냐면 이 양반이 젊었을 때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대요 일본에 또 풍속업이 되게 잘 돼 있죠 수낙구라든지 크라부 뭘 왜야 그런데 그런데는 다니는 거 아니야 안 다녔어 돈이 없어 우리 진짜 돈이고 싶어도 아니지 다니고 싶지도 않아 네 난 실제로 안 갔어 호스티스한테 반한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주지인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합니다 호스티스랑 그런데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찰에서 유치원을 유아원을 운영했나 봐요 영재교육 유아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학부모가 크레임을 건 거야 원비 돌려달라 왜 그랬더니 그 부주지의 와이프가 뽀르누 배우다 네? 아까 호스티스라고 했잖아요 들어봐 뽀르누 배우다 그런데 우리 애를 그런데 보낼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 뭐였더라? 그 어린이용 그 도찰물 아니 도찰물이랬다 야 되게 되게 위험한 발언에 어린이용 도찰물이 뭐야 엄청 위험한 발언이었어 잠깐만 네 어린이용 도찰물이 뭡니까 아니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네 되게 쓰레기다 아니 들어봐 미친놈아 네 와 어린이한테로 도찰물 보여준 게 어딨어 잠깐만 그 용어가 뭐지? 왜? 그 괴수 나오고 가면 라이더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특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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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혼자 뻘지 말고 대개 웃어 그래요 어린이용 특찰물 네 도찰물이 왜 튀어나와 미친놈아 깜짝 놀라요 저기가 있으면서 되게 식은떨인 사람이지 어린이용 특찰물 네 출연했던 남자 배우가 네 소식적에 성인물에 출연한 거예요 AV에 그러니까 뽀르노에 그게 이제 알려져갖고 중도 하차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어린이 드라마에 그런 배우를 쓸 수 있느냐 근데 배우라는 게 내가 데뷔하면서 처음부터 나는 어린이용 특찰물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러고 데뷔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겠죠 먹고 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하나 얻어 걸려서 뜨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주지의 와이프 누군지 걸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주지가 깜짝 놀랐지 아니 술집에서 일하는 호스티스 인 건 알고 있었는데 네 포르노 배우라니 그거는 처음 들어본다 그래서 와이프를 다 겪혔지 그러니까 사실이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포르노 비디오에 출연한 적이 있다 몇 편 네 아이고 그러니까 소문이 이제 학부모들한테 쫙 퍼지니까 비밀로 하고 결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호스티스인 것까지는 아는데 그럼 거기서 만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몇십 년 전에 포르노 영화에 몇 번 출연한 적이 있는 것은 얘기를 안 한 거지 근데 어쨌든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니까 이제 이제 주지인 아버지가 야 집안에 가업이 지금 기총 기총 할 판인데 그 사천에서 운영하는 그냥 유아원도 아니고 영재교육 유아원이면 비쌀 거 아니야 사람 사는데 똑같지 그리고 또 부처를 모시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했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지 중요하지 오죽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란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그래서 당장 이혼해라 불호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주지가 고민에 휩싸인 거죠 자기도 자긴데 가업 사찰 그리고 영재유아원 뭐 이것 때문에 아 더 이상 결혼생활 유지하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변호사닷컴의 문을 두드린 거야 상담을 한 거야 벵고시 노토꼬무 그렇죠 벵고시 변호사는 벵고시예요 벤댕이가 아니에요 그냥 착각이 그렇게 그런데 상담 결과 이혼 불가 이혼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사찰이라는 성격과 유아원 경영 등 주변 환경 때문에 합의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법정에 서게 된다면 합의하지 않고 법정에 서게 되면 판결은 이혼 불가이다 왜냐 그게 현재도 아니고 무려 20여 년 전에 과거다 그런데 그걸 굳이 고백할 의무가 없다 아 그럼 이건 결혼하고 한참 후에 아 결혼 전 배우를 한 게 워낙 과거니까 그것까지는 고백할 필요가 없다 20여 년 전에 저질렀던 일을 가지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해야지 재판까지 가면 부주지가 100% 진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도 현재 결혼생활에 지금 와이프가 큰 문제가 없으면 엄마한테 간다 과거는 묻지 않는다 이거네요 그렇죠 부를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판결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르노 영화에 출연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결혼 전에 숨겼잖아 네 그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이혼 당해도 싸다 이게 아니라 네 20여 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굳이 고백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는 잘못한 게 없네 이렇게 된 거지 마사오님은 어떠세요? 만약에 결혼한 부인이 10년 전에 포르노 배우였다 고백을 했다 이렇다면 난 상관이 없네 상관없어요? 나는 항상 현재주의자야 그러니까 마누라가 바람을 펴 이거는 고이 돌려보내야지 바람을 펴면 용서는 없다? 병풍 뒤로 보내야지 병풍 뒤로 보냅니까? 돌려보낸다 그랬잖아 네 저 세상 요단강 건너로 돌려보내야지 네 참고로 요단강은 일본어로 산즈노 카와 그걸 왜 알고 있는 거야? 그래? 나 그것도 모르는 산즈노 카와야? 일본에서는 요단강을 안 건너고 삼보천을 건넙니다 산즈노 카와 카와는 강이죠 카와는 강인데 이 내천자 있잖아요 가와라고 읽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 이름 검색할 때 유용하긴 한데 근데 이게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즉 나와 살고 있는데 저질른 일이라면 나의 동의도 없이 뭐 동의를 받고 하나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뭐 우리가 수화 핑구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내가 이 지구상에 나란 놈이 있는지도 몰랐을 때 그랬을 텐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그거 그럼 역지사지에 반대로 해보면 난 연애 많이 했다 연애 많이 하셨어요? 야야야 말도 마라 자랑하는데 20대 때 어? 20대 때 어? 네 알았어요 홍대 크라브 스카 발전소 어? 또 뭐야 아무튼 언더그라운드 아주 난리는 아니었어요 난리 아 클럽 다녔었어요? 그럼요 왜 안 어울린다 이미지랑 네? 이미지는 나이트인데 네? 나이트는 싫어 어 클럽에서는 네 가서 같이 와 와와와와 어울리다가 아하하 정신 차려보면 해장국 집에 있고 와하하 하다 보면 이제 싫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트에서는 좀 자귀적인 느낌이 나 어 그게 난 싫어 저는 느낌이 클럽은 조금 20대가 가는 느낌이고 나이트는 30대 후반 40대에 가는 느낌이고 이런 거 아닐까? 아니 물론 내가 20대 때 다녔다고 아 30대 이후 그러니까 나이트는 워낙 내가 안 좋아하는 데다가 클럽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20대 때 락카페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래서 신촌이나 신촌 장미여관 옆에 네 거기 옆에 스페이스라고 있었는데 락카페였어요 네 많았어? 동네 방네 신촌 홍대 이대 막 많았어? 그 락호프 막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그게 홍대에서 클럽으로 바뀐 거야 요새 클럽하고는 좀 달라요 요새 클럽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전자음악 같은 거 일레트로닉 그리고 뭐 힙합 뭐 이런 거 틀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빠른 댄스 음악 뭐 이런 거였지 근데 유명했어 홍대 스카 언더그라운드 또 발전소 또 뭐 한 여러 군데 있었어 근데 모른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 내 방송하면 니린이들이 또 쌍지판을 들어요 그래서 내 20대 때 1993,4년도였지 초반이었지 그러니까 90년대 내 20일고 이럴 때 홍대를 내가 딱 뜨면 그냥 홍대가 내 거야 거짓말 홍대가 내 거라니까 와 홍대가 내 거라 뭘 홍대가 내 거야 그 저 지금 지금 화전 항공대 그 앞에서 집에서 놀고 있는 선배가 있어 용형이라고 지금 48인데 장가도 못 가고 그 형이 이 방식으로 뜬 거 없겠다 그 형이 그 옆에서 다 봤어 그리고 지금 저기 김포에서 국제운송하고 있는 용익이 형 그 형들 다 나랑 그때 놀 때 옆에서 막 박수치면서 부러워 창호 멋있다 와 와 홍대는 다 네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놀고 나오다 하면 그냥 안 나와요 옆에 아가씨가 딱 있는 거야 아가씨 저리만 아가씨가 뭐야 그때 그녀가 있는 거지 그녀가 딱 있어 그러면 이제 홍대 먹자골목 있잖아 거기 해장국 콩나물 해장국집 유명한 데 있어 거기 또 가는 거야 딱 손 한 잔 소주 한 잔 딱 하고 후배들한테 양도하고 난 일본으로 떴지 그전까지 내 거였어 이 사람아 무슨 얘기야 어쨌든 형은 부인이 예전에 포르노 배우였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아 그러면 상대방의 과거 어디까지 용인될까 네 어디까지 용인되긴 어디까지 용인돼 다 용인되는 거지 뭐 어쩌라고 과건데 그거는 나는 근데 아 고비면서 얘기하지마 아 고비면서 얘기하지마 나랑 얘기할 때 알았어 그것도 한 번만 넘어지지 계속 후비고 있으면 알았어 내가 아까 설마 말실수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아까 라이트 달러간 거 얘 되게 웃긴 게 잠깐 쉬러 나갔잖아 물만 싫었는지 화장실을 쉬러 나갔을 때 담배 피고 있는데 나한테 오니 형 코딱지 좀 줘 이러는데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 순간 진짜 내 코딱지를 뭐에 쓰려고 하지 아니 나를 이렇게 숭배하는 건 알겠는데 내 그냥 머리카락이라든가 뭘 달라고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보통 코딱지를 달라고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지 않니 인간적으로 나도 말실수라는 거지 오늘 너무 바빴거든 아침에 업데이트하고 점심 때 벙커 깁스키 미팅하고 또 이전에 방송하고 요거 들어오니까 코가 간질간질한데 나가서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간질간질한데 형한테 라이터를 빌리려고 하니까 그 말이 헛나왔어 정말 달라고 한 건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되게 감기에 걸렸잖아 그래서 코를 자주 푸니까 코딱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코딱지를 달라고 하는데 야 씨발 내가 죽돌이한테 보증은 못 써줘도 코딱지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없어 코딱지가 뭐라고 내가 죽돌이한테 그걸 못 주니까 야 형으로서 자극 안 해주는 거야 진짜 미안하더라 어쨌든 라이터를 잘못 발음했습니다 발음한 건 아니 어떻게 라이터를 잘못 발음한다고 코딱지가 되냐 코딱지는요 일본어로 한아쿠소 뜬금없기 갑자기 형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교육 담당이야 아니 근데 무슨 얘기하냐 내 얘기 좀 끊지마 그러니까 아 그 코흡이다 그랬지 형이 자꾸 내 앞에서 코흡이니까 어렸을 때는 나도 포르노 배우였어 나도 결혼할 내 와이프는 수천여여야 되고 과거가 없어야 되고 환상이 있었고 그런 주의였어요 나도 남자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소유욕이나 이런 게 근데 되게 멍청한 소유욕이죠 어릴 때 다 그런 생각 갖고 근데 경험 모쏠 이라고 하죠 쭉 가거나 경험을 별반 못해보면 그런 생각이 깨질 일이 별로 없잖아 계속 갖고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댓글들에 뭐 걸레 같은 년이라든지 뭐 여성의 순결을 가지고 정절 이런 걸 문제 삼고 이런 애들은 역으로 얘기하면 연애 경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처럼 홍대를 소유한 자는 소유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은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건지 아무 의미 없는 건지 알아요 그리고 부부라는 게 또 남녀 사이라는 게 성관계라는 거는 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지 본인은 마소님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까 정정하고 알겠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했잖아 네가 어쨌든 근데 이 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 남녀 사이 무시 못하게 근데 같이 가는 건데 오로지 성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 부분이 있죠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퍼센티지로 나눈다면 다 똑같은 것 같아 성격 성관계 성에 대한 비중 그리고 또 육아 그리고 또 경제적인 거 이런 게 또 혹지 않은 경험에 따라서 경제적인 게 크면 또 다른 부분은 다 해소가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뭘 중요시하냐는 가치에 따라 다르겠죠 가치에 따라 다 다르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내 생각입니다만 퍼센티지로 다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중에 뭐 하나만 문제가 돼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소한 문제라서 덮고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가치나 뭐에 따라서 중요한 거지 주관적으로 중요한 거지 실제로 따져보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냐 근데 이 성적인 부분 하나만 놓고 보면 둘이 궁합이 잘 맞아 그러면 좋지 그렇죠 궁합이 정말 잘 안 맞아 그럼 헤어지면 돼 그리고 궁합이 그렉저럭 해 그럼 그냥 그렉저럭 갖고 가는 거야 그게 왜 그냥 이렇게 이게 되게 쿨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싫으면 헤어져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거가 어쩌고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아플다는 애들 보면 측은 짓이면 가졌으면 좋겠어 못나서 그렇다 아니 연애 못한다고 또 돗대라고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스스로 침을 뱉고 그러니 왜 날 비고 들어줘 동정 아니라니까 그래 근데 어쨌든 되게 이 당시에 동정일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 민호류가 왜 우리 민호류를 왜 욕하고 그러니 알겠습니다 못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덜 깨친 아이들이니까 측은 짓임을 가지 필요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홍대를 소유한 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멋있지 않냐 멋있어 되게 완전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다 이런 것 같아 와 내가 진짜 어쨌든 이 부주지 사건 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습니까 맨날 뭘 알 수 있대 그냥 뭐 하나 들고 가서 읽어놓고서 뭘 알 수 있는지 빨리 말해봐 뭘 깨달았어요 뭘 교훈을 얘기합니까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었죠 저는 적어도 마사원인가 새로미님이 새로미가 지금의 사랑하는 사람이 10년 전에 포로노 배우였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는 사람이라는 거를 뭐 들었다 너는 문제가 돼? 참 근데 이게 항상 이런 코 그만 내 앞에서 간지러워 그게 왜 그러냐 자위도 하지 말고 코도 흡이지 마 니 앞에서 내가 자유를 왜 이 집진 놈아 아니 아니 혼자서 하지 마 내가 해명을 해야겠다 코 계속 내가 얼마 전에 아 지금도 흡이지 그러니까 내가 짜증나 내가 해명을 할게 몇 주 전에 코털을 깎았어요 그 습관이야 코털을 깎았어요 잘하지요 코털이 잘하죠 그럼 깎기 전까지 간질간질해 코털이 막 이렇게 찔러서 그럼 이제 깎을 때가 됐다는 얘기가 근데 그 전에 내일 내가 깎을게 근데 오늘은 좀 후비자 시발 간지러 죽겠다 진짜 그래서 아니 저는 스스로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서 답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소우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만큼 당연히 용서가 되겠지만 아니 나는 그런 생각도 안 누가 누굴 용서하고 말고 어디서 살인을 했냐 씨발 아니 아니 용서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해 내 스스로 내가 용서 용인 용인 그거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냥 생각으로는 되겠지만 막상 내가 그걸 봤다 내가 우연히 영상이나 그걸 봤다 이러면은 계속 남을 거 아니야 아 그치 아 괴로울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실제로 안 당해보고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뭔가 매주에 배우고 이런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그치 뭐 당해보고 안 당해보면 또 천천히 그게 많이 다르더라구요 다르죠 근데 코는 좀 후비자 간지러워 죽겠나 진짜 내가 너 허락받고 코는 후비하잖아 그래 너무 많이 후비잖아 알았어 세로미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코 후비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뭘 생각해 아 그렇구나 어쨌든 이 부주지 사건으로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딴지 일보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엉덩이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었죠 똥꼬 깁숙이를 눌러야 입장할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자라도 예외 없이 깁숙이를 봐야 했어요 만약 예외가 있었다면 깁숙이란 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벙커 깁숙이라 똥꼬 깁숙이로 유명했던 딴지 일보가 이제 사보를 만들 정도가 되었다니 세상 참 똥꼬만 깁숙한 줄 알았는데 펑커도 깁숙했네요 딴지 일보와 벙커번이 만드는 세계 최초 유류 사보 벙커 깁숙이 정말 재밌어서 웨이브인도 구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딴지 마켓과 벙커원 딴지 카페에서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근데 저기 새롬아 네 왜 한숨을 쉬냐 새롬아 되게 힘들어하고 있어 야 왜 우리 지금 첫 번째 뉴스 우리 시간 얼마나 됐냐 아니 이거 30분 나가자면서요 저한테 죽졸림이 처음에 약속한 게 있잖아요 지금 한 시간 넘었어요 뉴스 하나 다녔는데 뉴스 하나 하는데 한 시간 넘었어 우리 뭐 하는데 이렇게 잡아먹었지 그럼 두 번째 뉴스 안 하면 되죠 아 그렇게 오 쿨하다 오 그렇구나 아니 별거 없고 일본에는 베키라는 혼혈 방송인이 있는데 지금 불륜 때문에 발각 뒤집혔대 그거야 그거하고 넘어가자 일본의 국민 배우 그냥 국민 배우가 아니라 여성들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 거의 10년 넘게 거의 20년 넘게인가 거의 그냥 절대적으로 1위 용의자 X의 헌신 거기 주인공 후쿠야마 마사 바로 그래 후쿠야마 쇼크 있었지 주식도 다 떨어졌잖아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3년 만에 드라마 복귀했다 그게 품절남 됐다 그래갖고 주식 떨어지고 그랬잖아 후쿠야마 내가 홍대를 소유했을 때 말도 안 들지마 이상한 소리야죠 끊어 너무 길어 새롭게 힘들단 말이야 뭐 아무튼 그리고 또 지우히메 최지우씨 오랜만에 들어본다 두 번째 20살 일본 방영대인데요 두 번째 20살 그게 이제 TVN에서 했던 TVN 드라마 두 번째 20살이 1월 27일부터 일본에 반영이 된대요 그럼 제2의 한류붐이 또 일어날 것이냐 지우히메 거니까 그러게요 최지우씨 요즘에 뭐 하나 했더니 놀겠지 드라마 끝내고 놀겠지 우리는 TV 잘 안 보니까 안 볼 땐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도카이 대 동해대 도카이 대 김경주 교수님이 일본 TV 토론 프로 시사 예능 토론 프로 나와서 우익이 있어요 우익 다케다 그건 뭐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 방송에서 교수님이 하도 이제 일본 우익이 위안부 문제를 열받게 하니까 맞을래 한마디에서 다케다 스네야스라는 우익이 있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익 농갱인데 입담이 좋고 뭐 그렇대 근데 참 웃기게 생겼어 근데 아무튼 이 양반이랑 격론을 벌이다가 어차피 방송이라서 삐철이 나겠지만 한국은 땡땡땡 같은 존재다 이랬더니 김경주 고수가 맞받아쳐서 어차피 삐철이 되겠지만 맞을래? 이렇게 얘기해서 화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 새끼 진짜 웃기게 생겼다 근데 어차피 방송이라 삐철이 되겠지만 한국은 땡땡땡 같은 존재다 땡땡땡 한국은 뭐뭐뭐 같은 존재다 한국은 김어중 같은 존재다 털복숭이의 말에 무슨 모발 모발 대충 뭐 이런 뉴스들이니까 어차피 그냥 와서 이런 것 뿐이잖아 아니지 지금 혹은 오래전 일본의 트렌드와 소식들 뉴스들을 통해 지금 혹은 오래전에 일본의 속사정을 알아가는 거죠 뭐 워낙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그런거에 정리해주고 재밌는 뉴스를 전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르노 배우가 결혼한 부주지스님 내 얘기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내일 또 곤낙한지 그렇죠 내일 또 만나야겠네요 녹음은 그냥 한 번에 할까 귀찮은데 아니야 우리가 근데 매번가 따로따로 한다고 사람들은 에이 뭐 한 번에 녹음해서 자르겠지 이러는데 어이가 없네 우리 그렇게 허투루 방송하지 않아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매일 출근하듯이 매일 나와서 매일 녹음한답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그러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내일 곤나간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살아계세요 간바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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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